오케이 재훈은 오늘 성취도네요 어? 이거 왜 안해놨어? 네? 왜 왜 왜 여기 왜 여기 아내가 링크를 안고 있어 25조? 네 링크를 왜 안고 있나요? 아.. 왓펜스 다 때메수거래 시현이 슬기 싫어 스케이브 안녀옹 오케이 퍼펫 자 그래서 유닛2 에서는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첫번째 B 동사도 과거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am is are는 현재 시제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am is의 과거형은 was고요 r의 과거형은 war가 있죠 자 그럼 이런 표현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행복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피곤했대요 아 그는 지금 행복하지만 그는 지금 행복하지만 그는 지금 행복하지만 코로나 코로나 그렇지만 그는 피곤해졌습니다 그는 그는 He was... 오늘... Was 뒤에 뭐가 와야지 그는 피곤했었다가 되지 않나요? He was... 피곤한 이란 어떤 시... 그래서 그는 피곤했었다? But he was tired this morning.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얘기했고, 이거는 오늘 아침은 지나간 과거에는 피곤한 상태였다. 해피의 뜻은? 행복한. 타이어드의 뜻은? 피곤한. 둘 다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인데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못 쓰면 되는데? 비동사. 비동사 쓰면 되는데 지금 행복하니까? He is. 과거에 피곤했으니까 He was. 이거 표현한다. 나 어젯밤에 피곤했고, 그리고 지금은 졸리대요. 그래서... 난 어젯밤에 피곤했었어. 누가다. 나는 피곤했었다. 너 어젯밤에 피곤했었잖아. 나는 피곤했었거든. 네, 지난 밤에 피곤했었잖아. 그리고... 슬리피나 슬리피하면 되요? 슬리피 뜻이 뭔데? 졸리 무슨 시야? 니까 나는 졸리다 그래서 어젯밤은 과거야? 렛츠 나이스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렛츠 나이스의 뜻이 뭔데? 어젯밤 어젯밤에 핑곤한 상태였으니까 I am tired 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지금 현재는 졸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I was sleeping now 하면 또 틀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어릴 때는 못생겼었는데 지금은 예뻐 라는 표현 You were when young You were만 가지고 너는 누가다가 완성됩니까? 너는 못생겼다 가 누가다던데요? You were ugly when young You were ugly when young 그러나 But What You are pretty now You are pretty now 그래서 어렸을 때는 when young의 뜻은 뭐야? 어렸을 때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과거에 못생겼었으니까 ugly의 뜻은? 못생긴 어떤 시 앞에 B 동사 써야되는데 과거에 못생겼으니까 You were ugly when young 그 다음에 현재 Now 지금의 상태는 현재 표현해야 되니까 You are pretty 프리디의 뜻은 어떤 시니까 또 앞에 B 동사 써야된다 지금까지 B 동사의 과거 표현이 되는 얘기였죠 이게 누가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누가다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하다시일 때 하다시의 현재 시제일 때 하다시 속에는 뭐 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또는 더즈 두 또는 더즈가 들어있죠 그러나 하다시의 과거 시절에는 두 나 더즈가 아닌 뭐가 들어있고 디드가 들어있게 되고 디드가 들어있을 때 단어의 형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 형태를 켜둬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표현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는 무슨 시제 표현이야 현재 시제 표현 현재 시제 표현이죠 누가다 오늘 또는 학교에 간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볼까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아이 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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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요 할 것 요 From Monday to Friday 내가 월요일부터 From Monday to Friday까지 하고 가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가 현재 시제가 됐단 말이야 나는 어제 학교에 갔었다라는 표현을 할 차이인데 이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해요? 과거 시제라고 하죠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went yesterday 얘는 압니까? I went to school yesterday Hey, yesterday! 제 뜻은 뭐고? 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어제는 과거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과 누가다 여기 있죠 네 가다시 디드 디드를 써야 된다 그럼 그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식사를 만듭니다 이 표현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근데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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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를 만듭니다 그냥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I I I I I I I He makes breakfast every morning. 그래서 뭐라고요? He makes breakfast every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 makes 부분이 누가다 보이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터져. 니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근데 그는 오늘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만들었었어요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made lunch. This? Black fall. 오늘 오후에 봐. 영어로 뭐해요? 오후에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한대요? 아침에 만나서 인사는 굿모닝이고 오후에 만나서 하는 인사는 뭐야?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응. 굿앱터넛. 그래서 그는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He made lunch this afternoon. He made lunch this afternoon. He made lunch this afternoon.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젤. 니까 무슨 시제 표현이다? 과거 시제. 오케이. 그 아기는 우유를 마십니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니까? 누가다. 문장 이제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누가다. 우유를 마십니다. 영어로 이제 하라고요. 네. He is baby. 여기 he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 아기가 뭐한다 마신다가 누가다 인대요? 걔를 영어로 표현 못합니까? 명이여요? 쥐 배이비. 기대밀거. cier. 베비. 드링크밀거 되言 tout à cette nuit. 은혜 듣 et naïque de la la duette! 드링 canal. 그런데 무슨 더 베이비 드링크야? 이 얘기 또 해야됩니까? 그 아기가 우유를 마신다는 것은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터진 니까 무슨 시제 표현이야? 한제 시제 나는 5분 전에 물을 마셨어요. 이거 무슨 시제 표현이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 된다? 왜? 누가다? 누가? 내가 뭐 했다? 마셨다? 하이 랭크 워터 워터 5분 전에 5분 전에 마셨다 5분 전에 마셨다 5분 전에 5분 전에 오케이 오케이 5분 전에 5분 전에 5분 전에 5분 전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 언제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니까 여기에 누가다? 내가? 마셨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과거 5분 전에 1분 전 내가 과거에 울었었 5분 전 2분 전 3분 5분 안에 그래서 이제 캐리의 뜻이 뭐예요? 온단 하다 그게 내 뜻은? 채우다 여기 써 있는 건 전부 다 하다시야 물론 하다시 중에 하다시인 것도 있고 비동사인 것도 있지만 비동사도 하다시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얘들 속에 디드가 들어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비동사라면 디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과거로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캐리의 과거형은? 캐리드 Y를 I로 붙인 다음 이디를 붙이죠 휠의 과거형은? 필드 얘는 이디를 붙이죠 그 다음에 두의 과거형은? 디드 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디드의 뜻은 그 다음에 R의 과거형은? 월 얘는 디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메이크의 과거형은? 메이드 메이크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메이드가 되고 메이드의 뜻은 뭐가 된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드링크 마시다 인데 마셨었다 하고 싶으면? 드랭크 드랭크 좋아하다 라이크 인데 좋아했었다 하고 싶으면? 라이크 라이크 글씨를 쓰다 라이신데 글씨를 썼었다 하고 싶으면? 롯트 롯트 하는 모습이 똑같다 라는거 네 okey 베리고스 20 25 트랭크